네 오른쪽 왼쪽 먼저 보시고 네 됐습니다. 박규리씨 네 정면 먼저 보시고요 네 오른쪽 왼쪽도 네 감사합니다. 이영남 선생님 네 선생님 정면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 오른쪽 네 저쪽 네 저쪽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. 네 돌아서 네 그 다음 이제 왼쪽 네 선생님 내려가 주시고요 서진영씨하고 박규리씨 네 두 분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이리 오세요. 가운데 두 분 다정하게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네 그 다음 왼쪽 네 이영남 선생님 올라오시고 같이 세 분 네 단체 네 한 번 서시고 네 정면부터 네 네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네 네 감사합니다.